저희한테 전화했어요. 정식으로 문희한테 청혼하고 싶습니다. 니 아들 어떡해 지금 말! 엄마랑 현희가 날 미워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쳐요. 언니 왜 쳐? 그렇게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나 엿매기는 거 왜 그러는 건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. 무도에 살고 무도에 죽는다. 뭐라고 하자 봐봐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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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웃어 많이 봤는데 이 늑다리. 그래 맞아! 문희! 매출 순위 1위인 샬롯이 이름도 없는 삼류 화장품이었다니. 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거예요. 제가 맡겨 조청해주세요.